귀여워. 귀엽냐? 이거 맛있어요? 오늘도 히두 삼촌한테 마음을 열었고 히두 삼촌은 은우한테 푹 빠졌네요. 은우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손잡고 같이 여기저기 다녔던 거 본정이 바뀐 거 같은데. 신도요. 완전히 푹 빠진 거 같아. 마음을 열었어요? 오늘도 히두가 너가 와가지고 난 한결 낫다 지금. 그렇죠. 원래 이거 혼자 있으면 다행이네요 진짜. 근데 너가 지금까지 온 사람들 중에 너가 제일 빨리 친해진 거 같아. 그래요? 되게 뿌듯한데?